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놀랐잖아 김비서! 죄송합니다. 화나게 해드리려고 화나게 해 주는게 아니라 그럴리가요 근데 지금 놀라시는 표정 좀 귀여웠습니다 김비서 난 귀여운게 아니라 치명적인거야 아 실수했습니다.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야 만두만두 하지 말랬지? 아우 나 이거 잘못 맞았어 아 나 이거 잘못 맞았어 중개 괜찮아? 많이 아파? 나 여기 허리 여기 허리 좀 봐봐 허리 허리? 어디? 여기? 응 응 응 응 응 응 또다다 또 얘는 섞고 섞고 맨날 또다 또 하하하하 이준기 너 오늘 진짜 죽었어 네? 뭐야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대박 아 이장혁씨 커피도 그렇고 여러모로 고마워서 나도 줄거 있는데 잠깐만요 셋 하빠리 하하 大家都 모르는 거야 하하 맨